이번 영상에서는 주관적 묘사와 객관적 묘사 세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목차 다시 한번 봅니다. 시적 묘사, 묘사의 특성, 설명적 묘사와 암시적 묘사, 주관적 묘사와 객관적 묘사, 묘사의 어울림, 묘사와 언어 철제, 묘사 속의 설명, 묘사와 장식적 수사, 주관적 묘사와 객관적 묘사 세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복습합니다. 자, 지규를 쓸 때 상투적이지 않아야 한다. 지규를 쓸 때 상투적이지 않아야 한다. 이 말 한마디만 남겨놨습니다. 우리 지규를 쓸 때 너무 상투적인 표현을 많이 쓰죠. 뭐 뭐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쓰면 안된다는 거예요. 새처럼 가볍게 날아가는 기분, 새처럼 했으면 꼭 날아가는 이게 나와버리는 현상, 이렇게 상투적으로 쓰지 말래요. 그리고 깃발처럼 했는데, 또 나부끼는 이렇게 빤한 어떤 상투적인 표현이 자주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관습적 인식으로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상투적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다시 한번요. 관습적 인식으로 인한 고정관념 때문에 상투적 표현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또 질풍노도와 같이 뭐 이런 표현들, 너무 이렇게 이미 익숙한 표현들. 뭐 뭐예요? 지규를 쓸 때는 상투적이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했을 때 이미 딴 사람도 쓰고 있는 표현인가? 이걸 한 번씩 살펴봐야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할 때는 써야 합니다. 가급적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네, 넘어갑니다. 주관적 묘사와 객관적 묘사 세 번째 영상입니다. 아래 시에서 주관적 묘사에 해당하는 식구는 객관적 묘사와 주관적 묘사는 항상 따로 쓰진 않죠. 항상 같이 둘 다 쓰이죠. 그런 한 시 하나에서 둘 다 쓰이는데 주관적 묘사에 해당하는 식구가 어딘가? 그 식구가 주관적 묘사인 이유가 뭔가? 왜 주관적 묘사인가? 작품의 구도상 문제점은? 자, 기억하시나요? 주관적 묘사에 해당하는 식구가 어딘지? 또 그것이 주관적 묘사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작품의 구도상 문제점은 뭔가? 한번 살펴봐요. 구두 닦기. 공공공. 암호개씨가 썼다고 합니다. 아침에 구두를 닦는다. 종각에서 묻은 먼지. 봉천동에서. 봉천동 산동네를 오르며 묻은 먼지. 먼지 속에서 구석 먼지를 털며 윤을 낸다. 비틀거리며 길 위에서 돌멍이 돌멩이에 채이고 재수없는 날에는 만원버스 속 발에 밟혀 구두부리가 흠이나 패어진 곳마다 구두약을 바른다. 상처가 암울 때까지 오래 문지르고 햇볕에 말리기도 하고 달아진 시간을 꿰매기도 하면서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거 주관적 묘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딘지? 그것이 왜 주관적 묘사인지? 작품의 구도상 문제점 뭔지? 네, 세 가지 생각하면서 읽어요. 아침에 구두를 닦는다. 종각에서 묻은 먼지. 봉천동 산동네를 오르며 묻은 먼지. 먼지 속에서 구석 먼지를 털며 윤을 낸다. 비틀거리며 길 위에서 돌멩이에 채이고 재수없는 날에는 만원버스 속 발에 밟혀 구두부리가 흠이나 패어진 곳마다 구두약을 바른다. 상처가 암울 때까지 오래 문지르고 햇볕에 말리기도 하면서 달아진 시간을 꿰매기도 하면서 다 이렇게 사실적 관점 좀 실제적 관점에 사실적 지각을 하고 있는 듯해서 아주 객관적인 묘사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먼저 1년에서 보시면 아침에 구두를 닦는다. 종각에서 묻은 먼지. 봉천동 산동네를 오르며 묻은 먼지. 먼지 속에서 구석 먼지를 털며 윤을 낸다. 윤을 만든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서는 어디로 봐도 객관적인 묘사로 보이죠. 심리적 개입이 없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인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먼지의 출처가 먼지의 출처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은 시적 정황이라고 하는데 먼지의 출처에 대한 정황이 아주 요약이 되어 있어요. 가볍게. 그리고 비틀거리며 길 위에서 돌멩이의 재이고 재수 없는 날에는 마누버스 속 발을 밟혀 구두부리가 흠이 나 폐허진 곳마다 구두약을 바른다. 상처가 암을 때까지 오래 문지르고 햇볕에 말리기도 하고 여기까지는 그냥 이렇게 객관적 묘사죠. 특별히 심리 표현을 하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틀거리며 길 위에서 돌멩이의 재이고 재수 없는 날에는 많은 버스 속 발을 밟혀 구두부리가 흠이 나 이거는 이제 구두 어떤 과거 어떤 과거 경험의 구두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있었을 법한 어떤 실적 정황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과거 정황이죠. 현재가 아니고 과거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또 펴진 곳마다 구두약을 바른다. 상처가 암을 때까지 오래 문지르고 햇볕에 말리기도 하고 굉장히 실적 정황들이 구체적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니까 객관적 묘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떤 현재의 실적 정황이죠. 현재의 현재의 실적 정황이 이 앞부분 과거의 실적 정황을 이렇게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봐서도 아주 근데 여기 펴진이라고 하는데 조금 알아주세요. 그 한글 맞춤법은 웬만하면 좀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펴진 곳마다 할 때 파다잖아요. 파다 파다인데 파다의 피동은 파이다입니다. 파이다 그러면 이것에 관형사용어미가 붙으면 파인이 됩니다. 파 여기다 파이가 저기 저 어간이잖아요. 파이 이게 어간인데 여기다 모음으로 끝나는 말은 니음만 붙이고 자음으로 끝나는 말은 는 자를 붙여치겠죠. 그래서 파인이 관형사형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아이가 이렇게 파이가 합치면 폐가 되죠. 그래서 파인의 줄임말은 펜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지다를 붙이려면 파다의 어간은 파죠. 파 파죠. 파다의 어간이 파인데 여기다 지다를 붙이려면 지다가 파 어지다 아지다라고 어지다 아지다 파가 양성이니까 파 아 지 다 이렇게 되는데 이 아가 겹쳐서 하나를 없앱니다. 그래서 파지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파지다 파지다의 이제 관형사용어미 관형사용은 파 진 이 됩니다. 파 진 그래서 여기서 피동형을 쓰려고 한다면 이 세가지만 쓸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세가지만 쓸 수 있고 페어진 이거는 맞지 않는 맞춤법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파 진 그냥 놔둘까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상처가 아물때까지 오래 문지르고 햇볕에 말리기도 하고 여기까지도 다 그 객관적 묘사죠. 그런데 이제 달아진 시간을 꿰매기도 하면서 실제 시간을 꿰매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을 어떻게 꿰매요? 그죠? 시간은 꿰매는 대상이 아닌데 이 이 표현은 그러니까 관념적인 태도죠. 그러니까 달아진 시간을 꿰매기도 하는 자기는 지금 구두나 이런 것들을 꿰매고 있는데 달아진 시간을 꿰맨다. 즉 과거에 지나온 시간들 같은 거를 꿰매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관념적 관점이죠. 관념적 생각으로 생각 안에서 심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관념적 관점이고 또 시간을 꿰맨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석적 지각입니다. 그래서 관념적 관점에 해석적 지각이니까 주관적 묘사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화자의 심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실제로 시간을 들고 꿰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주관적 묘사라고 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객관적 묘사인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아래 시에서 주관적 묘사에 해당하는 식구는 타라진 시간을 꿰매기도 하면서 왜 주관적 묘사예요? 실제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즉 심리 안에서 이름말이죠. 심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그 심리 상태를 묘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심리 속 심리 안에서 일어나는 즉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풍경인 거죠. 심리 속의 풍경 그것을 묘사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주관적 관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구도상 문제점은 이거 초보 시인들이 많이 저지르죠. 또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이런 작품의 구도는 여기서 한다는 건 뭐냐면 다시 봐요. 여기서 먼지가 어디서 묻어왔는지 어떤 근거를 설명하는데 지나치게 어떤 너무 짧게 지나치게 요약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해요. 먼지가 오는 사양 같은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었으면 어디서 왔는지만 밝히고 있잖아요. 어디서 왔고 어디서 왔고 좀 다양한 어떤 사연을 적었더라면 1연하고 2연 행수가 너무 차이가 나죠. 1연과 2연의 행수의 균형을 맞춰주면 균형을 좀 맞춰줬더라면 나았을 텐데 하고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1연과 2연이 균형을 좀 이루고 있어야 구도가 안정감을 갖는다 라고 저자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개작을 한번 개작을 해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자 봐요. 바꾼 다음에 이렇게 아주 이 부분을 보시면 상당히 구도가 안정감을 느끼죠. 시각적으로 좀 안정감이 있죠. 구도닦기 아침에 구두를 닦는다. 출근길 광화문 내거리에서 종각에서 퇴근길 봉촌동 산동네를 오르며 모든 먼지를 닦는다. 어제 닦을 때 보지 못한 구석은 먼지까지 닦는다. 윤을 낸다. 라고 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아침에 구두를 닦는다. 출근길의 광화문 내거리에서 종각에서 퇴근길의 봉촌동 산동네를 오르며 모든 먼지 어제 닦을 때 보지 못한 구석에 먼지까지 닦는다. 먼지가 어디서 묻었는지에 대한 조금 길어지고 결론이 이렇게 현재가 좀 짧게 나왔어요. 맨 끝에 보시면 어제 닦을 때 보지 못한 구석에 먼지까지 닦는다. 그리고 윤을 낸다. 어제 닦지 못한 구석에 먼지까지 어제 닦을 때는 보지 못했는데 오늘 닦을 때는 보았어요. 우리가 과거에 어쩌다 보지 못한 것들 또 현재 보기도 하는 놓친 것을 오늘 보고서 뭔가 울림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면 여기서 생각나는 시 없으세요? 비슷한 표현이 있었는데 써드릴까요? 내려갈 때 보았네 내려 갈 때 보았네 그리고 올라갈 때 보지 못한 올라 갈 때 보지 못 한 이렇게요. 한 줄로 표현할 때는 한 행을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제가 지금 하듯이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이렇게 그 꽃 이런 시가 있었죠. 아주 짧은 거 좀 느낌이 비슷하지 않나요? 여기 여기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뭔가 좀 자꾸 어긋나네요. 여기다 해드릴게요. 네. 이런 시가 있었죠. 누구 시에요? 고운 시인의 시죠.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과거에 어쩌다가 놓친 것들 현재 발견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뭔가 과거에 깨닫지 못한 것을 현재 깨닫는 것 네. 그래서 어떤 그 끝에 뭔가 울림이 있는 표현으로 끝에 뭔가 끝에 앞에 부분보다 끝에서 강한 울림이 있으면 시적 긴장감이 좀 살아나죠. 그러니까 끝만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마무리에 뭔가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마무리에 울림이 없으면 시적 긴장감을 끝까지 끌고 가지 못한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마무리를 이렇게 중요시 하기 바랍니다. 네. 결론 균형 잡힌 시적 구도 이렇게 구도가 균형 잡혀야 돼요. 항상 균형 잡힌 시적 구도는 시적 긴장감을 끝까지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균형 잡힌 시적 구도 구도가 균형 잡혀야 돼요. 그래야 시적 긴장감을 끝까지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여기까지 오면서 기대를 하면서 읽겠죠. 그래야 이제 그리고 여기에서 큰 울림을 받고 그래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균형 이래요. 그리고 불면증 다음 시 봐요. 불면증 하룻밤을 꼬박 세우고 물 한 모금 먹고 집 한 채 지었습니다. 또 하룻밤을 지세우고 보니 지붕이 휑하니 날아가 버려 하늘 보기 좋습니다. 하늘 보기 좋습니다. 밤새 하늘이 뭉쳐지고 터진 지붕으로 비가 옵니다. 빗물 따라 한참을 흘러가서 집 한 채 짓습니다. 그리움 기둥 삼아 집 한 채 짓습니다. 먼저 이게 위에서 제시됐어야 되는데 제가 안 적어놨나 봐요. 이 작품 볼 때는 이 작품이 주관적인 주관적 묘사인 이유하고 심상이 뭔지 그것만 보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봐요. 왜 이것이 주관적인 묘사인가. 불면증 하룻밤을 꼬박 세우고 물 한 모금 먹고 집 한 채 지었습니다. 또 하룻밤을 지새우고 보니 집이 휑하니 날아가 버려 하늘 보기 좋습니다. 밤새 하늘이 뭉쳐지고 터진 지붕으로 비가 옵니다. 빗물 따라 한참 흘러가서 집 한 채 짓습니다. 그리움 기둥삼아 집 한 채 짓습니다. 제목에 음 제목의 불면증 이라는 제목이 없으면 이게 뭔 말인지 되게 헷갈리겠죠. 제목의 불면증 그래서 제목부터가 시다 라고 해요. 네. 항상 제목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불면증 이라고 하는데 음 하룻밤을 꼬박 지새우고 물 한 모금 먹고 한 모금 띄었어야겠죠. 물 한 모금 먹고 만약에 사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정확히 한 모금 딱 한 모금 수로 세듯이 딱 한 모금 이면 진짜 한 모금 이면 한 모금 띄어서 써야 됩니다. 이렇게 띄어서 그게 아니라 쉬어가듯이 물 한 모금 이럴 때는 붙여서 쓰는 겁니다. 물 한 모금 먹자. 진짜 물 한 모금 이 아니라 어떤 물 한 모금 먹으면서 쉬는 개념 이럴 때는 붙여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 모금 이니까 띄 쓰는 게 맞겠죠. 일단 붙여 놓고요. 물 한 모금 먹고 집 한 채 지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룻밤 꼬박 새우고 물 한 모금 먹고 집 한 채 지었습니다. 이게 지금 밤을 꼬박 새우고 즉 현실 사실적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한 정황 이 맞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하룻밤 꼬박 새우고 물 한 모금 먹고 집 한 채 지었다는 게 하룻밤 사이에 집 짓는 것도 어렵지만 또 밤을 꼬박 새우고 물 한 모금 먹고 집 지었다.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묘 많이 많이 했다. 이런 말이죠. 생각의 양을 생각을 그렇게 많이 했다. 그러니까 생각의 집이니까 어떤 그 상념 속에서 이런 저런 상념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룻밤 지새우고 보니 지붕이 휑하니 날아가 버려. 이 포연도 얼핏 보면 무슨 체난이 일어난 것 같이 보이죠. 하늘 보기 좋습니다. 마침뼈 가 있어서 하늘 보기 좋습니다. 해요. 근데 하룻밤 지새우고 보니 지붕이 휑하니 날아가 버려. 하늘 보기 좋습니다. 하는데 상념도 참 자유롭게 한 모양 입니다. 한마디로 상념 상념에 빠져 있었고 이런 저런 생각을 잠 못 들게 한 잠 못 드는 그런 생각에 빠져서 제한 없이 끝 없이 무한히 어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붕 제한이 없는 거죠. 지붕이 휑하니 날아가 버려서 그래서 저 우주 까지 알아서 상상으로 봤겠죠. 근데 이 부분은 날아가 버리다 날아가다 버리다 이거 맞춤법 좀 봐요. 날아가다 버리다 날아가 버리다 이런 말일 때 날아가다가 본용원이라고 해요. 날아가다 날아가다가 본용원이고 버려 이건 보조용원이죠. 본용원과 보조용원은 띄어쓰는 것은 원칙이고 붙여 쓰는 것 또한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처럼 다시 한 번요. 띄어쓰는 원칙이고 붙여 쓰는 것 또한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처럼 본용원이 3음절 이상의 합성어 즉 복합어 일때 즉 합성어 이거나 파생어 일때는 반드시 띄어쓭니다. 다시 한 번요. 본용원이 날다와 가다가 이렇게 날다와 가다가 만나서 이루어졌잖아요. 이걸 합성어라고 해요. 복합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의미가 있는 단어끼리 만나서 하나의 단어가 되면 합성어라고 하고 접미사 접두사가 붙어서 단어가 다른 뜻의 단어가 되면 그것을 파생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합어 즉 복합어가 3음절 이상의 복합어 일때는 다시 한 번요. 본용원이 3음절 이상의 복합어 일때는 본용원과 보조용원을 반드시 띄었습니다.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밤새 이렇게 밤새 하늘이 뭉쳐지고 터진 지붕으로 비가 옵니다. 생각이 바깥에서 들어오기도 했답니다. 바깥에서 들어오기도 이거 다 생각이죠. 빗물 빗물 한참 한참을 흘러가서 집 한 채 짓습니다. 그리움 기둥삼아 집 한 채 짓습니다. 흘러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생각에 집 즉 집 한 채가 될 만큼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불면증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해요. 원래 기둥삼아 할 때 띄어서 써야 되는데 뭐뭇을 기둥삼아 이렇게 띄어서 쓰죠. 이렇게 붙여 쓴 걸로 봐서 그리움을 목적으로 삼고 기둥삼다를 동사로 간주하기 위해서 엘브로 붙여 쓴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 집을 지을 때 여러가지 다른 재료로 다른 형태의 집을 짓듯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어떤 워낙 다양한 어떤 다양한 종류의 상념 속에 빠져서 워낙 그런 잡다한 상념들이 집을 짓는 재료가 된 거죠. 그래서 각기 다른 각 연마다 각기 다른 집을 지었습니다. 지금 집을 몇 채 지었을까요? 기둥삼아 집안채 짓고 뭐에서 집안채 짓고 집을 벌써 한 세체인가 잤나요? 그렇게 지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 작품이 주관적 묘사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네 사실적 세계가 아니에요. 이 작품이 묘사하고 있는 일들이 불면증으로 인해서 상념에 빠져있는 것 그것은 심리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상상의 세계죠. 그래서 주관적 묘사다 라고 합니다. 자 심상 우리가 심상 이미지 또는 이미저리 라고 표현 많이 하죠. 네 또 멘톨 이미지 라고 하고 이미저리 이미지 라고 사는데 이미저리 이미저리 라고 해요. 이미저리 이미지는 셀 수 있는 명사고 이미지 추상 명사가 이미지가 고체 명사라면 이미저리 추상 명사 입니다. 근데 이제 심상 심상을 이렇게 표현하기 한자 좀 봐요. 이렇게 심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둘 다 모양 상 자 인데 이 상 원래 코끼리 상 에서 나온 말 이고 거기 인데 또 모양 상 이라는 말도 써요. 이거는 사람이 코끼리 상 이죠. 이렇게 사람 인자가 붙여서 이 심상 원래 누가 이렇게 좀 본래 적 모양 을 가리키는 말 이고 이 상 상 비슷하게 사람이 만든 유사한 상 좀 비슷함 나타내는 상 입니다. 조금 이렇게 가지고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요. 이 상 상 본래 적 모양 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코끼리가 있으면 코끼리 모양이 원래 상 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코끼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코끼리 비슷한 모양 세대를 생각해요. 해서 생각하면서 만든 상 이 상 입니다. 진짜로 그런 의미로 이 상 만들어졌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상 알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그런 이유로 이상 이 만들어졌 다고 해요. 심상 이라는 게 뭔가 심상 그러면 이제 원래 마음 에서 감각 우리가 감각 시각 촉각 이런 감각 해서 이렇게 획득한 현상 현상이 마음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게 심상 이죠. 여기서 말하는 심상 원래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는데 머릿속에서 그 상 떠올라요. 그게 심상 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그 그러니까 뭐랄까요 또 마음이 만들어내는 상 도 있죠. 심리적으로 그런 심리적으로 마음이 만들어내는 상 도 심상 이라고요. 마음의 마음이 만들어낸 상 다시 한번 마음의 떠오른 상 이라면 이것은 마음이 비슷하게 만들어낸 상 그것을 심상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한 국면 심상의 한 국면을 실제하는 사물의 현상을 빌려 시적으로 조립해 놓은 것이다. 이 문장 좀 잘 음미해 보세요. 이런 시 쓸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한 국면 한 국면 이라는 것은 시 전체적 장면을 말하죠. 시 전체 장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한 국면 실제 하는 사물의 현상을 빌려 집 같은 거요. 집 비 많이 하죠. 집 한 채 짓습니다. 비가 옵니다. 터진 지붕으로 하늘이 보입니다. 이렇게 나무가 어쩌고 물 한 머금 먹고 이런 식으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국면을 실제 아는 사물의 현상을 빌려 시적으로 조립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시를 쓰는 법도 있다고요. 그래서 주관적 묘사 입니다. 지금까지 주관적 묘사 객관적 묘사와 주관적 묘사 주관적 묘사와 객관적 묘사 세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묘사의 어울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